뭐 할라고? 이이이? 오늘은 음료수요. 꼴랑 음료수? 리뷰가 장난 아니야? 에이 장난 아니께 갖고 왔지. 그래? 뭔데? 우리가 PC방에서 밤새 카스 할 때 자주 먹던 그거 있잖아. 86? 그건 컨디션이 견디지 못할 때 먹는 거고. 그래는? 그건 해장할 때 먹고 토하는 거고. 2% 그건 정우성이랑 전지현 때문에 먹던 거고. 잠깐. 아 말렸네. 누가 승고 계야 제? 뭐가 좋았어? 웰치스 제로 포도랑 오렌지. 어디서 샀어? 인터넷. 얼마야? 이 오렌지랑 포도랑 개당 630원. 배송비는? 3,000원. 배송비 안 아끼냐? 이이이 내가 그래서 6개씩 샀지. 맛도 모르고 12개를 사. 응. 지난번에 미고렝 1개씩 샀다고 해서 나름대로 적당히 사왔는데. 아 됐고. 제로는 칠성이랑 펩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게 맛있으면 좋잖아. 먹어봐. 여기유? 맛은 어때? 이야. 이야 이거 좋다. 폴라포 포도맛 폴라포 오렌지 맛. 그냥 웰치스랑 똑같아? 그냥 웰치스랑 90% 정도는 비슷해. 피방에서 밤샐 때 도핑할 만해? 이 밤샐 때 칼로리 걱정 없이 먹을 만해다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제로 콜라랑 제로 사이다 하도 먹었고 좀 질렸거든? 당분간 이거 먹어야겠다.